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방귀가 멈추질 않아요 늦었는데 왜 지금 계산시가 늦었는데 빨리 가야돼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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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늦었어 저는 늦었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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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늦었어 됐났어? 늦어 빨려 내 토스트 구워주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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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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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울게 내가 구울게 늦었단 말이야 됐다 빨리 이거 먹고 가자 늦었어니까 아 늦었어 늦었어 너무 쉬고 좀 떠요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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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누가 그렇게 늦게 있나래 빨리 줘 빨리 줘 안 떼어도 뼈는 못나봐 회사에 늦는단 말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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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거 하나 먹어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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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무새야 아빠 회사 갔다올게 오빠 입장 다녀올게 아 늦었어 늦었어 여보 갔다올게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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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 지금 구성에 더 나겠어 이거 이러다가 빨리 가 빨리 아아아아아아 이 주름살 뭐야 남편이랑 애 때문에 이게 뭔 개고생이야 시집 한 번 잘못 와가지고 아 축축 처지네 아 앞머리도 빠지고 있는 거지 이거 남편 닮아가는 거 아니야 부부는 닮아간다는데 아 내 인생 왜 이래 아 옆집 언니는 어 얼굴에 칼대가지고 얼굴 빵빵하게 주름살 쫙쫙 펴뜬데 나도 성형수술이나 할까 허 어 에 누구세요 아 가요 가 안녕하세요 요즘 식약청에서 요즘 활발히 발동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약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구매하면서 지금 얘기들 들었는데 어떠실까요 안 사요 안녕히 가세요 아 뭐야 아침부터 아 끈질기네 진짜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요즘 제가 젊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인데 아저씨 가세요 아시겠어요 아침부터 왜 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안산다고 응 안사 응 안사 어 저기 들어 와보세요 젊어지는 약이라고 이게 젊어지는 약 아 그래야겠구만 아 아 아 아 잠깐만 일로와봐요 예 예 일단 들어와봐요 환영합니다 아주 푹신한 침대에 쇼파에 앉으시고 방금 하던 얘기가 뭐였어요? 요즘 시각청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굉장히 엄청난 약이 있는데 젊어지는 약이라고 요즘 갑자기 성형수수도 하고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싸고 아기피부를 만들어드리는 굉장히 싸고 저렴한 약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나 그거 먹으면 아이유 되는건가? 아이유는 무슨 요즘에 한 20년은 젊어질겁니다 20년? 아 괜찮네 그거 안전한거 맞지? 아 당연히 안전해요 요즘 시각청에서 요즘 충분히 이렇게 개선을 받은 계약서 계..계..계..계약.. 계..계..계..계..계..계..계..계약서를 계약서를 지금 제가 두고와서 그런데 하여튼 품질은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먹으면 젊어진다는거죠? 확실히 젊어집니다 쓰읍..아..아 얼마인데 아 이게 종합해서 이게 여기 보자 종합해서 258만 달러 되겠습니다 258만 달러요? 예 258만 달러 같은 소리하고 있는 좀 깎아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할인을 해드려가지고 제가 70%를 할인을 해가지고 오 70% 네 30만 달러 되겠습니다 30만 달러면 얼마야 안돼 아저씨 아..오빠 예? 오빠 어디 저보다 늙으신 할머니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빠! 맞고줄래 그냥 줄래 맞고줄래 그냥 줄래 소파를 부숴쓰 아 맞고줄래 그냥 줄래 드리겠습니다 그치 볼일 끝났으면 가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왔다 누구세요? 하나 더 준게 있습니다 요즘 1 플러스 1 사은품 행사로 요즘 하나를 더 드리고 있는데 늙어지는 약이라고 20년 늙어지는 약이 있습니다 20년 늙어지는 약이 있습니다 늙어지는 약은 필요가 없는데 아 이거 한번 드시 언젠간 꼭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 드시고 쓰읍 뭐 공짜니까 받아주려고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별일이야 젊어지는 약 쓰읍 젊어지는 약이라고 괜히 괜찮은 거 같은데 한번 속아주는 셈 치고 먹어볼까 쓰읍 이거 먹으면 괜찮겠지 쓰읍 근데 이거 뭐야 늙어지는 약 쓰읍 쓰읍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하아 뭐 이런 거 사은품이라고 준거야 좀 비싼 백팩이라도 쓰는지 아 이딴 거 버려야겠다 그냥 쓰읍 쓰읍 에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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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쓰읍 시험사마 한 번 먹어봐야겠다 아 이뻐지겠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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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어 쓰읍 어 어 어 이 맛은 하아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랄롤롤 랄롤롤 어 아아아아 다녀왔습니다 아아아아악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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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 으으으응 놀아줘 엄마 아써꿈놀이하고 놀자고 어 어 아 아 알았어 장락은 갖고 올게 그러면 기다려 아흠 그러면 미오야 내가 듣다면서 커피 먹어봐 꼬치? 응 수영! 왜? 맛있어 먹어봐 수영 이거 은간 색깔 같아 수영 그럼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수영! 왜? 딴 거 해 딴 거 왜?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어 왜 재미없는데? 딴 거 해 딴 거 알았어 오늘 즐거운 퇴근 시간 오늘 딸을 위해서 군인형을 또 샀고 공수를 위해서 공투 여러분 갖고싶다 했던 헬리콥터 장난감 사 가야지 아 누가 왔다 아빠 왔다 오늘 영어를 쓰네? 아빠 왔다 있제마 엣 сор이야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요로야 요로야 누구 애이야 누구 애 누구 애기야 엄마야 무슨 소리하는거야 이제 우리 우리 여보가 왔잖아 아 시끄러워 그래 일단 울음 좀 끊어줘야겠다 그치 울지마 울지마 어 어 어떡하지 어 그래 인형으로 놀러켜주자 구르르륵 곰이다 곰이다 아 배가 고프나 배가 고픈건가 어 이거 니가 니가 꺼내놨구나 내가 이걸로 한번 이거 형 먹어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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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얘 배도 고픈게 아닌가봐요 그럼 어떻게 해 아빠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아빠가 아빠의 귀여운 외모로 한번 애교 좀 부려볼게 여보여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래 처음부터 이랬다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작아졌다 아니 아까는 말할 수 있었는데 더 어려신거 같아요 뭐라고 아까는 아까는 그러면 유치원생이었다가 지금 영루아가 된거야 네 점점 젊어지는건가 그런거 같아요 왜그렇지 일단 울음도 끄쫄쫄겠다 그치 네 여보여보 여보 빠빠야 빠빠 나 빠빠 어 내가 깜짝 놀래줄게 어 오늘부터 끄쫄쫄야겠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까꿍 아악 아빠 아빠 얼굴 치워 아빠 아악 애교 치워 더 울잖아 아빠 까칠까칠해서 그런가 못 땡겨서 그래 여보여보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왜 아 미치겠네 이거 아 혹시 기저귀 때문에 그런가 아 기저귀 때문에 어 보무수가 차던 기저귀가 있을거야 다 떨어졌어요 아 여기 여기 한장 있는데 여기 한장 어 여기 기저귀 한장 있네 아 기저귀 누워봐 누워봐 여보여보 누워보세요 아 됐다 됐다 기저귀 한번 갈아줄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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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이렇게 흥건하게 쌌네 어휴 갈아줘야겠다 냄새 어 어휴 어 냄새가 어 어휴 아 짜았다 아 다 갈았다 이제 안 울겠지 울잖아 왜 그런거야 왜 울는거야 기저귀 누가 갈아줬지 죽지마 야 때리면 어떡해 더 울잖아 울지마 여라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하지마 아 시끄러 어 여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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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을 끄쳐야될거 같으니까 일단 아휴 어떻게 해야지 슈퍼에 가서 슈퍼에 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엄마가 좋아야만한건 사와 어 뭐야 왜 끄쳤지 어? 어? 왜 끄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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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어려져도 돈이라고 하는건 똑같구만 어? 어? 어 너는 없어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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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있다 저..져볼까 한번 저볼까 너무 좋았는데? 울음이 뚝 끊겨버렸어 요로야 어.. 그러게요 아 그날처럼 왜 짜가진지 내가 봐야겠어 이거 왜 짜가진 거야 이런 일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뭐야 어? 이 알약, 이 알약 뭐야? 나무는 어? 엄마가 먹은 것 같아요 립스틱 자궁 묻어있어요 젊어지는 약? 젊어지는 약이라는데? 먹었어 먹었어 아니 이건 또 어디서 먹은 거야 어디서 주도 먹은 거야 여보! 아 말 못하지 참 아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 어떡해요 아 진짜 어떡하지 아 나 요루가 놀아줄 줄 알겠지? 아 알았어요 내가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니까 요루가 잘 놀아줘야돼 엄마야 그래도 네 알았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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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찻 찻 오케이 아 힘들다 힘들어 뭐하고 놀아줄까? 요루야 요루야 네 엄마랑 잘 놀아줘야돼 알았어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응? 뭐 보는 거야? 저거? 어? 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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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가 아무래도 이 토끼 인형이랑 놀고 싶나보다 그치?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내 거야 어 달.. 달래는데? 이거 봐 이거 이거 해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루야 요루야 니가 좀 좀 주자 그냥 싫어요? 아이 주자니까 아 아 아 아 아 나 혼자 어떡하라고 울지마 어떡해 나 어떡하라고 그래 여보 빨리 돌아와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아 어 영양이 좋다고 어 여기 당근이다 당근 어 어 어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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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아 당근 아 나 질리는데 아빠는 싫은데 전 좋아요 너 먹을 거야? 네 얘 토끼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아 몇 개 살까 그럼 64개요 64개씩이나? 네 안 돼 싫어요 아 싫어요 아 그래 이만큼 그럼 네 너나 같아 너나 네 다음 장소 오 오 오 오 오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이거 고맙습니다.